자립경제의 전초기지에서 울리는 중산의 동험은 결코 지하 막장들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요게 득장콘크리트 동발공장에서는 연합기업소의 속탄생산 정상화를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엄한산 발파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변에 탄강이니까 속탄은 있는 거고 우리 공장 주변에 속해속 원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멘트 생산의 주원료인 속해속이 엄한산 발파를 했는데 이만한 양이면 갱도 용과에 필요한 세멘트를 몸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습니다.